분노조절 장애 흉악범죄 대부분의 원인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일어나지만 표출하면 과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참아낸다 근데 참을 수 없다 분노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화가 치밀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능력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나를 면밀히 본 적이 없기 때문 내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명상 명상 없이 흉악범죄율은 절대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 신바람 이박사입니다 신바람 이박사입니다 신바람 이박사입니다 신바람 이박사입니다